제가 어제 에베소서 할 때 그 얘기 드렸죠. 어제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보금의 핵심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그것만 여기서 또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거기서만 또 얘기하면 야속하잖아요. 보금의 핵심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좀 글이 한 이 정도 돼요. 정리해서 써본 거를 가지고 제가 자료로도 나눠드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어제 강의를 들으시면 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인이죠.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진리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분들께 한번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시건 개신교건 천주교건 또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분이건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가 종합해본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믿고 첫째, 하나님 아들을 믿으셔야죠. 신뢰하셔야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신뢰할 거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거냐 위대한 성자시죠. 그럼 위대한 성자라는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의 본체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양심의 진리요. 사랑, 양심의 진리입니다. 양심의 진리. 사랑과 양심의 진리. 이 진리가 자, 에고를 통해서 여러분 인격화된 혼, 육을 통해서 인격으로 드러난 존재. 이 진리는 비인격적이죠. 이 진리, 제가 인격화된 존재가 우리가 아는 성자 아닌가요? 그리스도. 역대 모든 성인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요. 믿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깟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생깔 거다. 심지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도 생깔 거다. 즉 성령이 너한테 임해도 생깔 거다 그랬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너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까? 그래도 난 생깔 거다. 너 모른다고 할 거다. 왜? 너가 아버지 뜻을 따라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을 따른다는 건 사랑과 양심의 진리. 사랑과 양심의 진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해주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우주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가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 성자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는 건 이 사정을 다 믿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진리가 뭔지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주셨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다른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으면 제가 함부로 살아도 천국 보내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에 안 좋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평생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성령의 뜻만 따랐다. 성자마저도 본인 안에 있는 성령의 뜻만 따랐다. 육신으로 계실 때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 안에 이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인간의 모습으로 살 때 성령 안에 있는 진리만 따랐다. 왜? 그게 나의 본질이니까. 자 여기까지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얘기할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만 따라야 돼요.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랑과 양심의 진리만 따라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르는 거고 믿는 겁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이니까. 그리스도는 말하고 움직이는 진리였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안주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로 새겨져 있어요. 그게 사랑과 양심의 진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사니까 보여주려고 사랑과 진리의 구현자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성자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안주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하며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성령은요. 본질의 천국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성령은 천국이거든요. 왜? 사랑과 진리의 법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구현된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법은 뭐죠? 사랑과 진리, 황금율이 사실은 천국의 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자가 인간으로 왔을 때 내가 어므로서 이 지상의 천국이 왔다. 봄 왔다. 개나리 폈다. 하나가 폈더라도 핀 거다라고 외쳤을 때는 확장된 천국이죠. 이게 현상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꼭 가고 싶다는 천국은 어디죠? 일반적으로는 현상의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상의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에 이미 사셔야 돼요. 천국의 법을 따르면서.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 자녀지. 여러분은 인간의 법을 따르고 계시면 여러분은 아직 인간의 자녀예요. 혈육의 자녀예요. 인간적인 논리를 따르고 계시면 혈육의 자녀예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법은요? 황금율이요. 인간의 법은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죠. 하나님 법은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거죠.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그 짓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법을 갑자기 따라요? 너 안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 너 안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할 거야. 왜 네가 걱정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야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 법을 못 따릅니다. 인간의 법을 따르지. 애고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성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왜 성자인지도 모르고 성자의 본질인 이 사랑과 양심의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속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천국의 법을 따르면서 천국에 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생이에요. 성령만 알아도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엄청난 경지까지 간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만 살아도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죠. 여기에 이제 영적인 육까지 겸비되는 건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고 천국에 살고 있는 자가 되고 천국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현상에서도 천국을 구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복음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예수 천국 돼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다음에 이거 믿나 안 믿나 보자 막 실험하시다가 진짜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천국에 입성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느 순간에 건 양심 지키고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논리가 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에.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의 걸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 다 종합하면 이거 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입증해 드릴 거예요. 앞으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신약에 있는 구절 제가 중요한 구절은 다 풀어 드릴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신약에서 중요한 구절들은 그래도 다. 그래서 제가 입증해 드리려고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거 지금 거짓말을 한 건지 다른 데서 가져온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에요. 지금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성자를 믿고 성자가 따랐던 진리 성자의 본질인 진리를 내가 내 안에 붙잡아서 지키고 살아갈 때 나도 거룩해진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성령 안에 사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 이제 육신의 지배를 돌받고 아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사도바울도 육신의 지배 때문에 힘들어해요. 하지만 육신의 지배보다 이 성령의 지배가 51% 이상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육신의 지배가 51% 이상이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의 논리로. 그래서 항상 양심의 진리를 따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까지 아셔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언젠가 나는 내 양심이 마귀를 때려잡고 승리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가질 수 있고 성령 안에 사는 순간 이미 사실은 영생을 얻으신 거고 진짜 온전한 영생은 여러분 안에서 양심의 힘이 더 커져가시면서 차차차차 이루어져서 사도바울 말처럼 그리스도의 완벽한 경지까지도 우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은 원래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여기까지가 진짜로 와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시면 훌륭한 크리스천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래서 제가 센 비판도 합니다. 문바 비판하면 막 난리 나죠. 저는 문바만이 아니라 모든 바를 비판하는 거예요. 바 현상은 안 돼요. 왜? 제가 바에 대한 비판을 몇 년 전부터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창기 제 강의부터 다 있어요. 그 왜 있냐면 바가 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가 되는 순간 나는 내 양심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존재를 나는 변호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잘못했을 때 이 집단이 잘못했을 때 나는 내 양심에선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호해 줘야 돼요. 또 상대방이 사실 어느 순간은 상대방이 미쳐가지고 한 번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욕하고 싶어요. 왜? 상대방이 인정을 받으면 나랑 동일시하고 있는 이 존재들, 이 집단, 이 존재가 피해를 보니까 지금 나의 이해 득실의 기준을 다른 기준에 걸어버리면 내 양심이 아닌 어떤 대상에 둬버리면 그 순간에 그게 우상승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무슨 빠건. 심지어 뭐 그러면 윤빠는 괜찮냐는데 저를 그리고 문제가 저를 윤빠라고 안 해주시고 홍의각당이라 홍빠라고 하시더라고요. 니네 믿으면 홍빠냐? 그런데 자꾸 홍여애라고 하시고 홍이 너무 강렬한가 봐요. 저 윤홍식인데 홍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가면 홍대표라는 분이 많아요. 홍준표 홍빠라고 오해되실 수 있는데 홍빠라고 그러면 너희는 홍빠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실 일이 없어서 제 빠가 되세요? 하지 마세요. 무조건 틈만 나면 여러분 양심의 빠가 되세요. 뒤탈 없는 건 양심이에요. 틈만 나면 여러분 양심을 구현하려고 온 목숨을 다 거세요. 전혀 저를 개의치 마시고 양심, 양심. 그거 도와주려고 제가 한 거지 제 빠가 되면 또 망쳐요. 그럼 제가 만약에 비양심적인 거 할 때 여러분 또 쉴드 쳐주겠다고 덤비면 우리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비양심적인 거 하면 여러분들이 무섭게 양심적으로 양심 노트 써가지고 저한테 말을 해주셔야 제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 길인데 같이 도와준다고 덤비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심 빠야 돼요. 여기 합당에 모인 분들은 다 양심 빠셔야 돼요. 다른 빠가 원래 나쁜 말은 아닌데 좋게도 쓸 수 있는데 요즘 좀 너무 정치나 정교에서 빠가 되면요. 주변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개인 기호의 의미에서 빠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정교에서 빠가 되면요. 사이비 교주를 도와서 선량한 신자들을 착취하는 데 일조할 수가 있고 정치에서 내가 빠가 되다 보면 다른 주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선 제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든지 여러분이 연예인 빠가 됐다고 해서 심각하게 국민한테 피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나 정교만은 제가 열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저희가 정교적으로 비춰지거나 그런 빠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이 정교화 되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던 양심이 답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거봐 거기에 결국 양심이 답이 아니었네. 우리가 입증해 보일 필요 없잖아요. 양심이 답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했다 그러면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그건 제가 억울해서 못 죽죠. 제가 생을 걸고 이 실헉을 했는데 마지막 가서 결론이 역시 욕심이 답이더라. 제가 생을 걸고 보여줬어요. 욕심이 답이라는 거. 그거 입증하고 죽으면 저는 억울해서 못 죽죠. 이제 저는 글렀어요. 아무튼 죽으나 사나 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우리는 양심으로 가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양심으로 가다 실패해야지. 다른 길로 접어드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인 거예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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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